시간의 경계,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생활의 패러다임, 스마트웍. 지금 네덜란드에선 스마트웍크를 교육현장에서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꽤 보수적 환경을 유지해온 곳이 교육현장이지만, 지난해부터 네덜란드의 교육현장에선 교과서와 공책 대신 태블릿 PC로 수업이 진행되는 등 RCT와 교육의 융합, 이른바 스마트에듀케이션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년에 한 번 국가 차원의 RCT 교육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26일 이틀간 열린 제3회 RCT 교육 박람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 박람회 역시 교육과 RCT를 접목시키는 새로운 플랫폼들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것인데요. 박람회 현장에서는 약 90여 개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체들이 전시를 하면서 각각의 개발 제품과 전시 상품들을 방문객들에게 소개하고 개별회의실에선 교육 아카데미가 단계별로 진행됐습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약 90여 개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체들이 전시를 전문 교육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체들이 전문 교육을 이수한 교사가 있는데요. 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유용한 교육이 함께 실시됐습니다. 네덜란드가 교육에 RCT를 접목시키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현재 장기적인 유럽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 네덜란드 정부는 경비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한 각종 RCT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가정과 사회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측인 교육현장. 가장 경제적인, 가장 효율적인 교육을 목표로 교사와 학생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려는 네덜란드의 실험이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래의 ICT 교육 기술이 총집합된 네덜란드 IC 박람회와 스마트 교육 현장 에듀케이션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엿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신기한 이야기가 풍성한 글로벌 ITN.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 더 스마트한 모습을 찾아뵐게요. anytime, anywhere, any IT. See you next week. Bye bye.